아빠가 나와서 잘라서 1분 정도 안해도 된 거 같아 굴을 안 한입 아우 소스야 언니 똥이 쯔쯔니 잘 할 수 있어? 토크가 제일 들어갔어 아이고 아.. 좀 짜고 오 이거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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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귀여운 두귀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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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이 선우 좋대 고양이들이 선우 좋대 다 같이 부끄러워 고양이 안녕 안녕 신기한가보다 애기가 신기한가봐 얘네가 근데 막 엄청 다가가네 호찌이랑 화니가 원래 어른한테는 이렇게까지 안가거든 아잉 안녕 안녕 해봐 안녕 해봐 선우 처음 오니까 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원다고 하더라 화면 안건들지 선우야 이거 흔들어봐요 고양이한테 그럼 고양이들이 좋아해 아 바닥에 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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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알렸잖아 바닥에 이렇게 봐봐 부끄러워 왜 그래? 왜 부끄러움을 타? 아파 뭐가 아파 여기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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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아 이제 완전 명확해졌다 응응 왜? 왜? 어? 왜? 뭘 사라 아 이쁘다 아 이쁘다 해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진짜 매번 보지만 되게 부들부들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지지 지지? 아 이쁘다 꽤 꾸미 dein calm ification 스페어 얼른 사이기 정희야 얼른 늦었어 이제 집에 가 아빠가 기다린다 빨리 가게 자면서 우리 살 거 많아 네 흑앗마차 같이 정희야 가야 돼 응 현상 현상 나한테 그래 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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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ail 사장님 사장님 이거 제 옷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제 옷이라고요 비켜주세요 사장님 네?